아, 그런데 신랑은 아끼가 본인의 몸과 같으니까 저런 시간을 진짜 원했는데. 사실 남자들도 가족들이랑 하면 저런 시간 없어. 그럼. 분위기 좋다. 각자 너무 잘 지냈다. 나 뭐야? 제일 좋아하는 자세잖아요. 나가긴 하실 거죠? 우리 여기. 기억나지? 역사 너무 좋았어. 맞아, 맞아. 이거 봐. 물 들어오는 것 봐. 여긴 너무 예쁘다, 이렇게.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구나. 사진 한번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? 누가 찍을 수 있어? 배 위에 있는 것 같았어. 팔긴만. 이선이가 해야지. 배? 촘촘이. 하나, 둘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